성도 여러분, 또 한정은 잘 지내셨습니까? 또 귀한 토요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3장, 예전 찬성 348장, 나의 생명들이니 213장, 예전 찬성 3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성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하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적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력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떨대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사실 아멘하기 힘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인간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참 고민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인간의 악함에는 상한선이 없다 어느 정도 상한선이 이 정도까지는 인간의 체민이라는 게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악하고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범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참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간의 실수와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본문 내용 또 이와 관계된 내용들이 금메달감이 아닌가 가장 끔찍스러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부하 사람들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선을 베풀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노인에까지 또 레위인까지 이들이 가진 문제가 뭔지를 보고 지금 힘들고 어른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또 우리 교훈 삼아 또 우리에게 주는 경종을 마음이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부하 사람들의 범죄가 가진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죄입니다 두려움 없는 죄 사람 누구나 죄를 지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데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짓다 보면 호흡도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걸어드는 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간혹 안 그런 사이코 같은 사람들도 우리 뉴스에 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 가슴이 뛰고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부하 주민들은 이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두려움을 느껴집니까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어찌구는 없게도 너무 당당했습니다 외상값 받으러 온 것처럼 이 노인 집에 와가지고 이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야 동생인이 하겠다고 너무 그립김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또 경고한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인데요 화인이라는 것은 소에게 낙인 찍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찍어버리면 그 부분은 세포가 죽으니까 통증을 못 느끼죠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 화인을 맞아서 그럼 양심이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건데 그들 주변에는 아직도 이 사사기 시대니까 추력업 시대로부터 멀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추력업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 도우신 하나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도 많았을 거고 또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우리 조상들이 추력업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늘에 만나 이것뿐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열 가지의 재앙과 홍의를 가르는 놀란 역사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기부하에서 멀지 않은 곳이 범죄로 말며마 하나님께서 멸망당했던 소등과 고모라성에 의해서 생겨된 사회바다가 있습니다 사회바다가 왜 생겼냐 인간들이 타락해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 앞에 그렇게 저주받아 생겼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이런 패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혁할 대로 패혁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최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숨겨진 엄청난 욕망 또 엄청난 범죄의 가능성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큰 수치일 수는 없죠 이렇게 설교하는 죄를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따뜻하다고 컨셉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경애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바 주민 같은 이런 악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해서 깨끗이 씻겨지고 살다 보면 하루에 또 때가 묻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난 만큼 우리 얼굴이 더러워지듯이 그래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처럼 옷이 더러워져서 세탁하는 것처럼 양심도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또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을 깨끗이 씻어서 또 깨끗한 그런 양심을 매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경애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고 몸을 또 깨끗이 하지 않으면 온갖 병이 생기는 것처럼 양심이 이렇게 화임맞고 깨끗하지 않으면 온갖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비판하고 욕하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반 나쁜 사람들 그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선한 양심을 잘 유지하도록 또 떼묻은 양심을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영성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극단지의적인 이기지 인간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야구부는 예수님 동생 야구부가 쓴 야구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이기심이 너무 많으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성으로 우리 이기심을 적당히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 없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그걸 통제하는 거죠 우리가 양심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든 죄는 인간의 정욕과 이기주의적인 사고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이기적인 건 본능입니다만 그걸 영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기바 주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바 주민들은 자기들 욕망이 생겼을 때 새로운 남자가 보내고 또 욕정이 생겨서 그걸 통제해야 되는데 체면도 없고 통제 안 한 거예요 남녀노소가 그냥 그래서 이기주의로 인해서 완전히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고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통도 아는 사람 보고 불쌍이 이기고 동정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의식 속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바 거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쾌락만 중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만 중요했어요 자기들의 욕정이 끓어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죄짓겠다고 새로운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남자 대신에 나온 이 여인을 아주 고통스럽게 철저히 유린해서 결국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밤새도록 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고통당하다 죽어버렸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세속적인 소설에도 잘 등장하기 힘든 내용들인데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건 참 놀랍죠 그 성들은 패혁한 기바 거민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귀한 건 자기 자신 뿐이었습니다 자기 감정들만 중요한 거예요 감정 없는 사람은 어디 있고 기분 나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감정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분 따라 믿는 성도가 되면 안 됐나 말이에요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부디 정말 이 짐승처럼 자기들 멸망을 위해서 가정한 짓을 했던 이 기바 사람들 같은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존경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무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바 주민들의 잘못된 것들은 결국은 극단적인 이기심과 탐욕의 산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려운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과 극단적인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잉태하는가 그걸 깨닫고 인간 누구나 이기심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자기 이기심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행동은 많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기심을 오늘도 끊는 거예요 우리 고집을 꺾고 우리 감정을 극복함으로써 이곳의 아픔이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불 부분이 좀 심각한 부분인데요 앞에 이 기부하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짓더라도 잘못하면 오늘 래위인이나 오늘 선한 일을 베풀다가 문제가 생겼던 이 노인네처럼 이 심각한 문제를 저질러요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 상황 논리에 인해서 또 실수하는 거 인간이 이 노인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오늘 래위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제질렀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윤리에 극복한 거죠 지금 어쩔 수 없다 안 그러면 이 남자를 내주고 동선인 해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연약한 여자를 희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노인은 자기 딸까지 결혼하는 딸까지 내놓겠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싶은데 그게 과연 신앙인으로서 선택할 최선이었는가 그건 우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죠 작은 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죄를 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은 기부와 거민들이 저지른 죄악을 적어도 방주자나 동주자도 안 해요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실 목숨 걸고 나가서 말라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급파하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핑계로 연약한 여인을 내줘버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과 악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이고 하나님 악하다고 말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런 의미를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가 정말 선을 이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부하 거민들의 죄악은 그들 거민들, 주민들 전체의 의식 속에 내재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자함 극단적인 이기심 그리고 철저한 상황윤리 그러니까 변명이죠 변명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변명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구경자 입장에서 기부하 주민들을 비판하고 이 노인들을 정지하게 앞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읽고 그냥 비판만 하는 걸 끝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거기에 투사해 보는 거죠 혹시 내 안에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방자함은 없는가 나는 또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아닌가 나는 이런 상황윤리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쉽게 팔아먹는 존재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성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도 되고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성도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심리학자들이 개구리 죽음에 대한 많은 일들을 현상을 발표한 것도 잘 아시죠 개구리 한 마리 잡아다가 펄펄 끓는 머리에 집어넣더니 당연히 개구리 튀어나오죠 그럼 찬물에도 집어넣었더니 찬물도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월드에 살던 연못에 물을 떠다가 넣었더니 거기는 거장에 있다는 거예요 유희의 헤엄치고 놀더라는 거죠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 알코올 램프에 불을 지폈더니 서서히 물이 따뜻해지는데도 김이 나기 시작한데도 개구리는 나올 줄도 모르고 거기 헤엄치다가 결국은 동작을 멈췄다 개구리가 죽은 거죠 아무튼 개구리는 자기가 익숙한 물이니까 물이 좀 따뜻해지는구나 개구리는 변혼동물이니까 거기 계속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거기 맞추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성을 잘 지키지 못하면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걸 맞추다 보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자꾸 맞춰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분명만 하는 거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변명해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널 변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더니 사사기 19장의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점진성 처음부터 그들이 악했겠습니까? 그들도 출혈급의 경험을 가지고 출혈급의 감규를 가졌던 백성들인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점점 양심이 악해져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레윈을 보십시오 자기 첩을 데리고 공공연하게 여호와의 집으로 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간대요 레윈이 그 속에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심지어 나중에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열두 동강 내서 다른 집하들을 다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죠 이기심과 무뎌진 양심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들님들 누구나 양심적으로 나는 떳떳하다고 말하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위대한 성리들 다 되시고 정말 우리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의를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엔약하고 어리석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인간들의 끔찍한 죄악을 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양심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양심과 감정을 잘 지켜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우리 양심을 맞추다가 결국 세상과 함께 죽는 비극적 인재는 하나님 백성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매 순간 깨우침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경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경유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윤리에 빠지거나 이기심이나 극단적인 악함으로 하나님 슬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은 어떤 경우에도 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 데 낙심치 않도록 선을 행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례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고통받는 여러 성도님들 또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치매로 고통당하는 가족을 둔 힘들 어른 상황에는 성도님들 형편을 주께서 돌아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 나이 들면 육신은 후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지금도 그 병상에 찾아가시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 성전에서 들여질 모든 예배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길은 무엇이며 함께하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어린 영압으로부터 노년의 일기까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기억하시고 수많은 난민들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 위해 주의 거룩한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나 우리 모두 성대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오는 상황과 한데도 또 한 해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이 한 해를 은혜가는데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또 내년 새해를 주의 은혜가는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 기관들과 또 우리 당해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의 몸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대님들에게 수고 후에 주의 격려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이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보호가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심이 하나님 경유하는 마음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 감정을 극복하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한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